한글자막 by 김성현 한글자막 by 김성현 한글자막 by 김성현 한글자막 by 김성현 아... 제비, 제비지 건네기 있잖아요 건네주네 제비제비에요 산행테이브 오늘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도라지가 보여서 한번 찍어봅니다 삭대가 충실하네요 좋아요 옆에도 있고 옆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도라지가 보이네요 오늘도 산행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행TV입니다 오늘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자 이 개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경치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거졌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아보이는데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똥이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천종삼삼을 찾아라 천종삼삼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좀 이따 천종삼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지점곱을 오늘 찾아야 되는데 한번 여기서 지점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숲이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산행하기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을 위하여 출발 자 오늘 첫 심을 봤습니다 각구 각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또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행TV입니다 오늘도 심산행으로 왔습니다 바로 앞에 사고가 보입니다 좋습니다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사고가 있습니다 다리익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쁜삼이네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끝내줍니다 3자리는 기가 막히는 자리는 좋습니다 좋아요 인정은 참 좋은 자리이네요 앞을 갈아먹네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딸을 찾으면 됩니다 산삼 쉽게 찾는봐 지금은 딸이 어느정도 익었기 때문에 빨간 딸을 찾아도 되고 멀리서는 Y자로 찾아도 됩니다 삶은 느낌이 딱 옵니다 보는 순간 아 이게 삶이구나 느낌이 딱 와요 분위기가 좋은데 주위가 이렇습니다 좋은 자리네요 심이 보이면 촬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계속 한시간정도 지금 심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보이지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심이 보이면 촬영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달앞에 상구짜리가 있습니다 달앞에 상구짜리가 있습니다 달도 이쁘게 일겠습니다 아 좋다 이동하겠습니다 우와 상구짜리인데 대박 삶이 나왔습니다 우와 완전히 천적고기에요 나이를 계산하니깐 35년됐습니다 35년됐습니다 와 이 삶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와 끝내준 삶이네 와 이게 나오다니 감사합니다 와 천적고기인 삶이 나왔네 와 천적고기인 삶이 나왔네 와 천적고기인 삶이 나왔네 웨이도가 얼만쥬밀한지 좋습니다 삶이 끝내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할때는 삶은 짧은 삶이 끝내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하아 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